자 내꺼 봐 와 내꺼도 완전 세고 됐어 와 나이스 안녕하세요 스윙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펀저히 라이더스 투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9월 다녀왔던 XOC 카페 크리닝 마리 영상입니다 오늘도 이케하고 시원한 펀저히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XOC 라이더 카페는 개러지에서 직접 바이크 보관 서비스나 간단한 정비도 볼 수 있고요 바이크 파츠 부품들을 직접 제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용기형 스탠드 제작한 걸 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킷에서도 멋지게 활약 중인 레이싱 팀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커스텀레더 업체를 통해 무료로 가죽 크리닝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해서 친구들과 부츠랑 장갑들 케어 받아보려고 모이게 됐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어야겠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잘 눈치껏 잘 껑겨봐 지난번 썬킷에서 감자밭을 마지막으로 흙밭에서 굴렀던 레이싱 부츠인데요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슬리나 여기 빌소시의 현장으로 있습니다 찍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오 멋있는데 기아벨 샀는데 우리 굴렀드라고 샀습니다 정훈아 이거 왜 샀어? 같이 다니고 싶어서 샀습니다 아 이거다 이거다 에이 안될걸? 안될걸 이거 안될걸 몇 년씩인데? 이게 21년씩이야 야 이거 뭐야 F6 막 카본 다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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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돈 넣어 야 이거 되게 많이 들었겠는데? 얼마 들었는데? 400? 튜닝 값만? 이것만 F6 막 슬리나 일로와 카본 값 얼마 들었을 것 같아 지금 어디 어디 카본이야 이제 바이크 좀 탔으니까 어디 어딘지 좀 해봐 여기랑 여기 여기 오 다 카본이네? 할 수 있는 데는 다 한 것 같은데? 그치 연도까지 어 완전 푸던데?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 이제 짬밥 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아직 카본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 대충 느낌적으로 얼마 정도? 천만원? 천만원? 천만 천만 카본 이만큼 말로 그 천만원? 저 다 갈렸나요? 뭘 알아요? 난 가격을 몰라가지고 그게 지금 400 치가 발렸대 어? 400 400 맞아? 카본만 이것도 윙렛 짱이다 어 그냥 보던 스턴이랑 좀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 진짜 포스가 있네 검정색 어울린다 검은 느낌이랑 검은색을 좋아해 확실히 검은 느낌이랑 어울리네 아니 디아벨 타다가 이걸 타니까 어떤데? 재밌으시기도 있네 네 확실히 디아벨은 이거 디아벨이 안 찍는다는 거 그래? 형도 좋은데 레플리카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긴 한데 재밌어서 이야 멋지다 형님 식사하셨어요? 응 옆에 짬뽕집 있다고 해서 먹으려고 황제짬뽕이래 짜장도 맛있었어 와우 내장 살라고? 어? 내꺼 다 된거 같은데? 저거 이거 나 아까 명바닥에 붙어있어 정말 아니야 감자맛 들어가서 내가 아까 전 사진 찍어놨어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야 진짜 깨끗해진다 이게 울티슈로 닦아서 안 되겠더라고 완전 다르네 이 색은 깨끗했고 때문에 안 빼면 나중에 이게 주름이 생기면서 팍고 들어가요 앞에는 이제 약품으로 안 빼고 앞부름이 갑자기 박혀서 호스트를 만약에 맡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스트 크리닝이랑 만약에 복원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복원도 돼요? 예 예를 들면 복원이라는 거는 막 해지고 이런 것들도 예 이걸 까지고 이런 거 요거는 제가 복원을 이제 시장 끝나면 다시 리조나 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네네네 아 저렇게 돼 있던 게 저한테 보시면 형 가진 느낌 이거는 이제 제가 시합에 좀 커피 해가지고 일단 전재혁 선수님 수트인가 보네요 맞죠? 하하하하 이렇게 막 해진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 돼요? 나도 아껴야겠다 어떻게 다 칠해 주신 거예요 만족하시나요? 대만이 하하하하 어 나도 내 거 여기서 요청드려야겠다 아 좋겠다 덕분에 세거 됐네요 감사합니다 오 끝에 있는 거 내 거야 두 번째 거 아 알파인 내 거야 아 내 거다 오 내 거 완전 세거 됐어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소씨 감사합니다 엑소씨 감사합니다 엑소씨 감사합니다 안 내면 꼴찌 가이 가이 고 오 오 하면 걸리는 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만히 있다가 미모에 여러님이 비싼 거 먹어도 될 거 같아요 제일 싼 거 두 개 먹어도 돼요? 어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띶 불합격입니다 오 오 오 오 오이구오이구 오이구오이구 반성이야 불합격입니다 다시 보고싶어 잘 놀나갑니다 잘 만나갑니다 도둑 누가 가? 슴보니 어? 어? 저기가 로드요? 슴보니가 로드라고 지금 점석이는 저기고 아 저거는 로드? 아 나 참가 봉신초루 왓 앞에 여기 내려가다가 턱 부시네요 네 봉신이 형 아직 안 나오셨어요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오세 3km 여기 길 되게 좋아 14km 1시간 아저씨가 엄청 쳐다본다 그치? 어디요? 나 쳐다봐 아저씨가 이쁘다 이쁘다 참고해줘 고마워 감사하다고 했어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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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선으로 오세요 1차선으로 1차선으로 2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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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도라 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진짜 귀엽다. 이거 엄청 빨리 나왔어요. 되게 엄청스럽게 썰어. 너무 맛있겠다. 서울 안에는 갈 데가 없나? 한강으로 가야지 뭐. 여의도 한강 공원? 이런 데 가야지. 자기 자기 하고 맛있는 식들 많던데. 아 맛있는 걸 먹자고? 맛있는 거를? 맛집을 가자고? 특히 대수도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라멘집이 있기는 해요. 아 라멘 먹을래? 라멘 먹으러 가자. 라멘? 라멘집도 있고. 라멘 먹갈래? 뭐야 지금? 뭐? 뭐? 다시 해봐. 놀려봐. 아니 뭐 했어? 아니 너무 놀랬어. 아니 너무 놀랬어. 아 유튜버다. 아 유튜버다. 라멘 먹고 갈래? 아 우리 집에 왔다가 다시 가. 서울도? 아하하하하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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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but price is terrible so much so much. 넹Pass Birqat 에 갔다. 계속 울린 놀아홍 452만원. 물лер 그게... curre 내용만 잡아